1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귤에는 이러하다. 먼저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제사장은 그를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서 나았으면 제사장은 정결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주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오도록 사람들에게 지시해야 한다. 제사장은 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지시하여 그 두 마리 새 가운데 한 마리를 맑은 물이 담긴 질그릇 위에서 잡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 가지와 주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맑은 물 위에서 죽은 새에 피를 찍어 악성 피부병이 나아 정결하게 된 사람에게 일곱 번 뿌리고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새는 넓은 들로 날려보내야 한다. 정결하게 된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의 털을 모두 밀고 물로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 그 후에 그는 진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생활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 그는 자기 몸에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까지 모두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온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된다. 다음 날 곧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양 두 마리와 일련된 흠없는 암양 한 마리를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6리터와 함께 가져와야 한다.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할 제사장은 그와 그가 바친 재물을 회막 입고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한다. 제사장은 어린 양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끌어다가 기름 0.3리터와 함께 보상재물로 바치되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재물로 올려 바쳐야 한다. 속죄재물과 번재물 잡는 곳, 곧 거룩한 곳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 보상재물은 속죄재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보상재물의 피 얼마를 받아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그런 다음 기름을 가져다가 자기 왼손 손바닥에 붓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하나님 앞에 일곱 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 곧 보상재물의 피를 바른 부위에 덧발라야 한다. 나머지 기름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을 위해 속죄재물을 바치고 그를 위해 속죄한 뒤에 번재물을 잡아 재단 위에서 곡식재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하면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된다. 가난하여 이러한 재물을 바칠 형편이 못되는 사람은 어린 순냥 한 마리를 보상재물로 가져와서 자신을 위해 속죄할 흔들어 바치는 재물로 바치고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2리터와 기름 0.3리터를 곡식재물로 바쳐야 한다. 형편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되 한 마리는 속죄재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재물로 바쳐야 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그것들을 제사장에게로 곧 회막 입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보상재물로 바친 어린 양을 기름 0.3리터와 함께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재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런 다음 보상재물로 바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에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자신의 왼쪽 손바닥에 기름을 붓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하나님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또한 자기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찍어 보상재물에 피를 바른 부위 곧 정결하게 되려는 이에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덧발라야 한다. 그리고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힘이 닿는 대로 마련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하나는 속죄재물로 다른 하나는 번재물로 바치되 곡식재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런 절차에 따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으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바치는 재물을 마련할 형편이 못되는 사람이 따라야 할 규례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할 가난한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 소유가 된 그 땅의 어느 한 집에 내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피거든. 그 집의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집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하고 알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 곰팡이를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을 기우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는 그 집에 있는 물건이 하나라도 부정하다고 선언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제사장이 그 집에 가서 살펴보아 그 집 벽에 핀 곰팡이가 푸루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하게 돋아나 있고 벽면보다 더 깊이 스며들었으면 제사장은 그 집 문 밖으로 나와서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가서 살펴보아 곰팡이가 그 집 벽에 두루 퍼졌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핀 돌들을 빼내어 성 밖의 쓰레기 더미에 버리도록 지시해야 한다. 반드시 그 집 4벽 전체를 긁어내고 긁어낸 벽토는 성 밖의 쓰레기 더미에 버려야 한다. 그러고 나서 돌들이 빠진 자리에 새로운 돌들을 끼우고 그 집 4벽에 벽토를 다시 발라야 한다. 돌들을 빼내고 집 4벽을 긁어내어 벽토를 다시 바른 뒤에도 곰팡이가 피면 제사장이 가서 살펴봐야 한다. 만일 곰팡이가 퍼졌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다. 그 집은 부정하니 그 집을 헐고 돌들과 목재와 벽토를 성 밖의 쓰레기 더미에 내다 버려야 한다. 그 집을 폐쇄한 기간에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때까지 부정하고 그 집에서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아 내벽에 벽토를 다시 바른 뒤에 그 집에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곰팡이가 제거된 것이다. 제사장은 그 집이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런 다음 새 두 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주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맑은 물이 담긴 질그릇 위에서 새 한 마리를 잡아야 한다. 그런 다음 백향목 가지와 우술초와 주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죽은 새의 피와 맑은 물에 담갔다가 그 집에 일곱 번 뿌려야 한다. 이렇게 새의 피와 맑은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 가지와 우술초와 주홍색 실로 그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새는 성 밖의 넓은 들에 놓아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집을 위해 속죄했으니 그 집은 정결하다. 이것은 각종 악성 피부병과 백선, 옷과 집에 피는 노균과 곰팡이, 그리고 부스럼과 물집과 번들거리는 얼룩과 관련해서 따라야 할 절차로 언제 부정하게 되고 언제 정결하게 되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전염성 있는 피부병과 노균과 곰팡이와 관련된 절차다.